아! 알아라니 로아! 렛츠 겟 로아 테이크 온앤아 안녕 로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라이엇 발매가 되었어요 다들 뮤비를 보셨겠죠? 네! 저는 지금 처음 보는데요 한번 여러분들과 보면서 비하인드를 풀어드릴게요 갑시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딱 일어나잖아요 한숨을 쉬거든요 사실 이것도 세 번 찍었어요 딱 일어나서 옆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걸 한숨을 계속 쉬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숨 쉬는 게 되게 습관이거든요 막상 하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민망했던 그런 비하인드 에어 효과가 저는 이런 신발에 나와드려는 게 레이 aceite 저 흙에 헷갈렸드 너무 열심히 했었어요 이 곡은 아주 큰 학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슬픈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옛날에 이런 거 찍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좀 잔창이 나와요 쾌이 랏어 나오고 공모심이 진짜 힘들어요. 이렇게 바뀌면 바뀌는 장면 있잖아요. 제 첫 번째 착장 살짝 여리함을 강조하는 로아. 여자 로아. 그리고 두 번째 착장 샘 로아. 제가 자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착장이죠. 이게 살짝 표정이 살짝 다르거든요. 첫 번째 착장은 살짝 아련한 느낌. 두 번째 착장은 복수 신호에 가득 찼어. 아주 독기 가득한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걸 살짝 캐치해 주시면 좋아요. 그리고 여기가 폭탄 창고예요. 폭탄 창고. 여기가 진짜 진짜 창고처럼 좁은 곳이어서 좀 습하고 엄청 덥고 먼지도 진짜 많은 그런 곳이었고. 그래서 폭탄이 엄청 많았답니다. 그리고 여기 표정이 아주 킬링 포인트였답니다. 그거 아시죠? 유튜브 보시는 거. 그리고 약간 많이 본 부분 이렇게 올라가는 거. 그거 아세요? 그래서 여기가 나와야 돼요. 아시겠죠? 이렇게 하는 거. 여러분과는 어떤 동영상에는 여러분과는 어떤 동영상에는 여러분과는 어떤 동영상에 특별한 동영상pción을 정말 잘 맞게 해주신 거 같은데. ux? 두 번째影자. 조금만 더 질을 다 깨지? 이러면 장애견이. 랩트. 랩트. 유한. 워트. 아들. 랩트. 저. 에밋. 저. 진짜 카메라 감독님의 영혼을 갈아 넣으신 무빙이었어요.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이렇게 한 거 같잖아요. 근데 앞에 카메라 가면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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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세요. Who's really doing the pose? 이렇게 드는 카메라가 진짜 안 보여요. 그래서 항상 한 번 찍고 나면은 카메라가 안 보여요.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찍었어요. 완벽하게 찍히네요. 이제 마지막 착장이죠. 세 번째 착장. 네, 약간 부모 씬이 착장 별로 다 찍은 건 라이어가 처음이란 말이죠. 착장 별로 다 찍으니까 진짜 이게 가능하구나 싶기도 하고 사람이 너무 힘들면 이게 진짜 텐션이 나오는 거 아세요? 막 화면에 진짜 텐션이 나와서 사람의 한계는 어디인가 그런 걸 느꼈어요. 마지막 착장의 세트장이 진짜 예쁘던 게 홍콩 영화 찍는 그런 세트장 없었어요. 그래서 셀카도 많이 찍고 싶고 했는데 그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. 이렇게 돌아와서 지금 너 어떻게 그렇게 우워해 이게 시즈도 아니고 이게 진짜 진짜 이렇게 생겼거든요? 디테일이 장난이 아닌 게 옆에 서순이 진짜로 이렇게 달려 있었어요. 눈물이 진짜 높았단 말이죠? 제가 여기에 폭탄을 선취를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왜? 복수를 위해서. 터트린 건 CG였고요. 이거 할 때 많은 스태프분들이 이렇게 앞에 계시고 바람을 날려주세요. 그러면 이제 감독님께서 하나, 둘, 셋! 퐁! 이렇게 해주신단 말이고 저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했어요. 바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온단 말이죠. 눈 감으면 안 돼. 이렇게. 이걸 한 두 번만에 끝났습니다. 안 돼요. 여기가 오늘 진짜 높았어요. 여기 둘이랑 너무 가까웠어요, 댄서분들도. 그냥 딴 꿈을 그냥 이제 다 개방해버린 거예요. 그래서 이 가죽 안에서 땀이 나니까 이게 벗지도 못하고 다시 벗으면 또 다시 입지도 못하니까 그냥 그대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이제 세탁장 다 찢으니깐 멋있긴 하네. 날 떠나 기졌네. 멋있네요. 라일로 로고까지. 여기 비하인드 써요. 옷을 바닥을 다 벗었는데 저희가 이제 틱톡을 찍어야 돼요. 틱톡을 찍어야 되는데 저희가 깜고 버린 거예요. 저희 회사 직원분들께 틱톡 찍어야 되는데 어? 저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. 입을까요? 이렇게. 다시 찍고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서 샤워앗도 저 팀, 맨. 사실 비하인드 풀게 너무 나는데 이거 다 풀면 오늘 영상이 한 한 시간짜리로 될 것 같아요.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씩 풀어드릴게요. 진짜 잘 나왔어. 됐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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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땠는지 감상평을 한 줄 아님 두 줄로 부탁드리고 두 번 아님 한 다섯 번 봐주시고 저도 한 백 번 보고 감상평을 제대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안녕. 안녕. 하하하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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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